. . . . . 야 니들 왜 그래?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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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 최영도한테 들킨 거야? 잘 모르겠어 그러게 애초에 분수에 넘치는 학교로 오길 왜 오냐? 야 대박 지금 난리 났어 김탄이랑 최영도랑 복도에서 서로 막 김탄이랑 최영도랑 뭐 너 뭐해 미쳤어? 넌 좀 닥쳐라 이게 어디서 나랑 얘기해 이건 놓고 무슨 일인데? 머리끄대기까지 잡은 거 보면 엄청난 일이겠네 뭔데? 너 따일 것 때문에 학교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나 해? 김탄이랑 최영도 지금 치고받고 난리도 아니야 어떡할 거야 진짜? 뭐? 야 둘 다 그만해 김탄 최영도 그만하랬다 야 니네 피나 대체 왜 그러냐 니네 어떻게 이 선생님이야? 어떻게 이 선생님이야? 또야 또 언니네 둘이야? 그새 늘었네 주먹질이 뭘 또 이렇게까지 장해? 따라와 둘 다 따라와 둘 다 따라와 둘 다 또 하나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